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현대차 투자 유치에 대해 광주시가 협상 재개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해 노동계를 설득하고 빠른 시일 내 투자 유치를 결론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곧바로 현대차 대표, 청와대 관계자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측은 2천억 원 이상의 신차 개발 비용과 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는데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투자가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노동계 불참 선언은 유감이지만 투자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협상 재개의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노동계를 설득하고 투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설법인의 초임 연봉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2,1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 수준에서 조율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산된 듯 보였던 현대차 투자 유치 협상이 광주시장과 현대차, 청와대 관계자의 긴급 회동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